박가방가 아이돌 메이크업 세트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반짝이는 홀로그램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아홉가지 캐릭터의 메이크업을 부탁해 다양한 재료로 놀이해보아요 1,2,3 3,2,3 3,4 3,4 3,5 3,4 4,5 4,5 5,5 5,5 5,5 6,5 다 롱 오 너무 예쁘잖아 머리에 쭉 들어있어요 오 블록루 스티커 립스티커 눈썹 그리고 라이 마스카라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스피스 페인팅 악대가리까지 다양하게 스피커가 들어있답니다 한번 꾸며볼까요? 아이돌 탑 아이돌 어떤 친구들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음 음 아이섀도우 무늬가 똑같이 생긴데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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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섀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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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어디갔어? 너로 정했다 핑크 어떤 렌즈를 골라볼까요? 음 첫번째에는 이 렌즈를 골라볼까요? 너로 선택해 음 핑크 야 액 어이섀도우 빈 렌즈를 장착 상대 포기 결국 파이팅 음 내 또렬 빠져든다 빠져든다 내게 빠져든다 이형 눈썹을 선택해서 붙이겠습니다. 왼쪽 눈썹을 손질하는 중 왼쪽 눈썹을 붙였어요. 오! 헐! 이쪽 눈썹을 붙였어요. 다시 천천히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왼쪽 눈썹을 붙였어요. 눈썹을 붙였어요. 오! 뭔가 좀 진해진 느낌. 오! 천스러워! 칠이 핑크를 바를게요 칠하 섀도 오른쪽 왼쪽 왼쪽 라인과 마스카라 붙이고있으니까 어떤것을 선택할까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 시작했다 라인과 마스카라 겹쳐있어요 너무 이쁘다 엄벌리버블 왼쪽 손이 속 옆쪽 다라바리 버전스틱에 어울릴까요 스틱에 어울리는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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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세서리는 예쁜 핑크 목걸이를 붙여주겠습니다. 목걸이 뭐야? 너무 예쁘잖아? 목걸이 샀어? 응, 순금이야. 순금이. 어머 어머 순금이래. 귀걸이를 붙여주겠습니다. 왼쪽. 우와 예쁘다. 이 친구야 나 어때? 뭐야? 귀에 블루베리 달았니? 아니야, 귀걸이야. 귀걸이 어때? 예쁘다. 우와.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다. 남. 뽕. 다. 뽕. 다. 남. 뽕. 핑크. 우와, 너무 예쁘게 아이돌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친구들도 영상을 보며 함께 만들어 보아요. 빠이빠이. 친구야, 나도 너처럼 이쁘게 꾸며주면 안 될까? 넌 그대로가 이뻐, 친구야. 정말? 응. 하지만 네가 꾸미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예쁘게 꾸며줄게. 고마워. 땡큐. 다. ㅋㅋㅋ 고마워. 텐션이 알수가 affinity